최열 사전의 아들이다. 사전이 일찍이 열의 형제에게 금잔 한 벌씩을 주었는데 사전이 죽은 뒤에 첩이 그 하나를 훔쳤다. 형편이 노하여 채찍으로 치료했으나 열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사랑하던 사람이니 집안에 재산을 기울여서라도 도와줘야 할 터인데 한며 이 물건쯤을 가지고 그럴 것이 있겠습니까. 제가 받은 것이 아직 남아있습니다. 하고 그 형에게 주기를 청하였다. 왕이 그 사실을 듣고 가상에 여겨 효성이 있고 어진 사람이라 하겠다. 하고 어필로 이름을 써주기를 효인이라 하였다.